저녁교회 족설이 노을에 퍼지고 성급한 거리 위에 불빛이 눈을 뜰 때면 내 기억의 동네에도 켜지는 불빛 아직도 나를 설레게 만드는 내 첫사랑 그녀 얼마나 휘파람을 연습했는지 단지 그녀가 좋아한단 이유로 그녀의 추억은 따뜻한 엄마의 품속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 휘청거릴 때 너에게 이제나 잊혀진 먼 얘길지라도 너와의 추억은 나 돌아갈 무덤 속까지 가져갈 선물인 거야 생각해보면 그래 너를 만났던 나의 인생이 참 괜찮아 보여 그녀의 추억은 따뜻한 엄마의 품속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 휘청거릴 때 너에게 이제나 잊혀진 먼 얘길지라도 너와의 추억은 나 돌아갈 무덤 속까지 가져갈 선물일 거야 근데 나의 even절 later Kart아okrat 판맨 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